슈퍼맨이 돌아왔다. 188화. 내 생애 최고의 선물. 가장 먼저 일어난 동국 아빠. 일어나자마자 부산 경취를 감상하는데요. 진짜 좋네요. 아이들이 깨기 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는 그때. 수아 기상. 수아야. 금방 잘 잤어? 무슨 북 갔어? 아팠고? 대박.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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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커피 한 잔 마소시 발을 안 주네. 자꾸 언니. 그렇지. 어디 어디. 봐봐. 맨. 이거 때리면 돼. 때려줘. 기분 나쁜게 때리면 안 되고 톡톡톡 때려야 돼. 이런 건 기분 나쁜 거야. 이렇게 때리면 기분 나쁜 거야. 이렇게 때리면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쁘지? 이렇게 때리면 기분 나쁘고. 이거는 기분 안 나쁜게 때리지? 기분 나쁜게 때리는 거는. 살짝 기분 나쁘지? 그렇지? 누구야? 설아 수아 가서 대박이 조용하게 깨워봐봐 야 조용하게 뽀뽀하면서 이렇게 깨워봐 시연아 해가 좀 차네 우와 똥강아지 이리 와봐 똥강아지 마지막 똥강아지네 너 시 안했지? 아 시하고 있다 시안이 시하고 옷 입혀주고 내려와 다 도와줬어? 아니 시안이도 혼자 하는데 진짜? 마냥 아기 같던 대박이는 어느덧 누나들 도움 없이도 모든 걸 스스로 척척 해내는데요 아기 시안이 어디가 앞인지 모르니까 가리키는다 여기야 여기 빨리 와 빨리 와 똥강아지 자 남순에서 한강 얼굴 숙이고 그렇지 캐스도 해야지 캐스도 없다고 아냐아냐아냐 야야 이거 기분 나쁜 거 아니지? 머리에 뭉치기는 거? 네 이게 기분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 거야 보면서 뭐 뭐 먹고 싶은지 너네가 아빠한테 얘기해주면 아빠가 좀 도와줄게 수아는? 이거 불에 이거 불에 이거? 이거는 이거 소세지 먹을 거야? 네 뭐 먹어? 이거 불에 이거는 밥 이거는 불고기 불 뭐야 이거 이거 불에 알았어 알았어 자 너 이거 스캔해 자 하나 둘 셋 여기서 딱 봐 하나 둘 셋 여기서 딱 봐 봐 이게 뷔페라는 거야 알았지? 뭐 먹을 건데? 빡이 뭐 먹을 거야? 스캔해 빨리 셋 셋 어? 셋 알았어 어른이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너 벌써 먹으면 어떡해? 아빠 진짜 물 물 갖고 올게 아빠 물 갖고 올게 나도 알았어 아빠 물 갖고 올게 이제 시작도 안 됐는데 아침부터 아빠 나 또다지 먹고 싶어 또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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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또떼지 또떼지 소세지 발음 잘하네 너 해봐 또떼지 아니고 또떼지 또떼지 아니고 또떼지야? 또떼지 아니고 또떼지 또떼지 아니고 또떼지 어? 취할 것 같다고? 응 진짜야 아니면 너 거짓말이야? 응가할 것 같아 응가할 것 같아? 확실해? 얘 지금 화장실 갔다 오면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극한 직업 5남매 아빠 밥 한 술 먹기도 힘드네요 힘줘 힘줘 시원해 밥 먹다 말고 뭐냐 이거 동상 밥 먹지도 않았는데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맛있다 맛있다 온갖으로 전쟁 같은 아침을 보내고 설수대가 찾은 곳은?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해봐 비켜나세요 따르릉 우리 자전거 타고 가는 거야 아빠 자전거 타지 아빠 자전거 타지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거 타려고 하는데 얘네들 뒤에 3명 타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3명 3명을 타려고 안전될 때도 있고 해서 저희 가고 같이 있겠습니다 우와 살그머니 최대한 예예 살그머니 우와 안녕하십니까 예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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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야 의리야 다르릉 다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 가 빨리 갑니다 따르릉 더 빨려 정겨운 부산의 골목길 우와 장난감이다 장난감이다 장난감이 이렇게 있네 여기 바람개비 나와 바람개비 네 안녕하세요 아빠 여기 아빠 여기 처음 이제 이부들이랑 아줌마랑 다 알아봐 우리 저 위에까지 올라갔던가 봐 저기 위에 봐봐 정말 높아 정말 높지 네 올라갈까? 맞까? 올라가요 알았어 가자 출발 기다려주면 올려줄게요 안 떨어지게 아빠 운전 잘할게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밑에 보면 저기 밑에 부산이 다 보여 옛날에 피난민들이 여기 와서 살고 그랬대 아 아빠 어렸을 때는 대문 하나에 열한 가구가 살았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 문 하나에 열한 가구가 살았어 열한 가족들이 제시 언니 제시 제아 언니 제시 제아 언니 보다 아빠가 더 어렸을 때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완전 전쟁이었거든 진짜 별로 낯설지가 않아요 이런 소소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예쁘죠 오 마이 갓 이거 봐봐 이 계단 봐봐 아이들과 168계단 가능할까요? 할머니 댁에 놀러간 승채는 잘 있을까요? 할머니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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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데 나도 전화를 모르는데 이장님 보고 시키라 그래야지 뭐 나도 너도 찍으러 가만히 있어 할머니가 알아보고 올게 응? 그래 넌 하지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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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얘 쫓아다가 아이고 얘가 나니까 떨어지질 않으려고 그래 신나네 짜장면 시켜온다고 그래서 얘가 짜장면 시키러 간다고 이렇게 좋아해 니 뜻이 아주 말도 잘 들어 짜장면 어떻게 시켜 그거 적어서 날 줘요 집에 가서 전화를 할래 네 저거 드릴게요 들어가셔 야야야 들어와 들어와 배단 났네요 조금만 있어요 할머니가 여보세요 예 거기 예 짜장면 짜장면 두 그릇만 배달해 주세요 소코미 마을이에요 실에 오세요 예 할머니 할머니 이건 있냐 할머니 이건 어때요? 괜찮아 가지 놀아 오매불망 기다리던 짜장면이 드디어 왔네요 어차피 글로 올라가 어차피 글로 올라가 짜장면 먹어요 짜장면 먹어요 승재야 승재 때문에 짜장면은 할머니가 다 먹네 딸을 줘야지 다 새갔다 야 이제 먹어봐 야 너 맛있다 뭐 애들이 짜장면은 좋아해 이게 할머니가 맛있다는 짓을 해온 거야 할머니가 다 먹으라고 응 잘 먹어요 사랑해요 응 잘 먹어요 나도 사랑해요 나나 간다 선대야 할머니 집이 가신대 바이바이 이거 지팡이 지팡이 승재야 아이고 저기 누구냐 승재 잘 있었어? 아빠 없이? 아빠 보러 왔어요 아빠 보러 왔어요 아빠 보러 왔어요 아빠 할머니 선물 사왔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줘? 이거 할머니 과자 승재가 할머니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빠는 떼약듯해서 열심히 김을 맺는데요 어르신들이 어떤 거 좋아하는데 김매기가 끝나자 시장으로 직행 몸빼바지 너무 좋잖아 안 켜 이거는 색깔이 다 예쁘죠? 이렇게 죄송할까 몸빼바지 두 개에서 탔어 승재가 혹시 말썽 부리지 않았어요? 잘 놀아서 할머니를 잘 사르는데요 응? 뭐 했어 승재 아빠 없는 동안 승재야 어? 누가 왔는데? 어머 이 애들이 누구야? 뭘 갔다니? 할머니 엄마가 이거 한 입 어? 어? 엄마가? 어? 뭐야? 승재? 어 어디서 왔어? 할머니 집에서 왔어 어떻게 어디서 왔어? 나 조금 찾고 싶어 미안해 아뇨 좀 봐봐 여기 앞에 봐봐 어? 여기 찍어요 꼬리 잡아 꼬리 잡아 꼬리 잡아 저거 잡았어 강이가 너무 강이가 너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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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ings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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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재야, 도깨비 본 적 있어? 없어 누나 도깨비 본 적 있어 누나도 없어 그래? 그럼 내가 도깨비 참아볼 포크레임이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죠? 여기서 도깨비 나오나? 우리 가볼래? 갈까, 여기?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한데요 아이들이 폐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함 가네? 현재 갈까? 가자 형아님, 여기에서 열 세고 나올 수 있어? 날이 할 수 있어 따란 같이 들어가자 어머, 승재는 겁이 나지 않나 봐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귀신 있다 여기 귀신 있다 여기 귀신 있다 여기 귀신 있다 우리 요기 하늘저 Kitty 여기 이렇게 쇼가cade 죽어 먹었대.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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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서웠어, 아내? 저쪽 안에 세월 가봤더니 귀신이 있었어. 귀신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생겼어? 응. 근데 귀신 만나서 뭐라고 했어? 가! 오 그랬더니 또 뭐라 귀신이? 응. 간대. 간대? 응. 승재가 되게 용감하다 그치? 그럼 귀신 한 번 더 보고 와 승재. 아니 형. 아니 형. 바이 바이. 자자. 승재 목욕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저거 데운다고 그랬는데 물. 물 거기서 퍼서 불 끄고 거기다가 가스에다 데워봐요. 네네. 나 봐봐. 응. 승내로 가? 어.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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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갔네? 승재 어디 갔네? 승재 어디 갔나? 승재가 안 보이네? 응. 여기 있어. 승재 목욕 준비를 마친 용아빠는 할머니 목욕물까지 준비해놓는데요 이리 와 목욕하자 아빠한테 가봐야지 할머니와 연습극에 빠진 승재 아빠한테 가서 모욕하고 자야지 아니야 왜 아니야 가 아빠 그것도 할머니야 빨리 와 너 코 봐 코 코가 아주 맥해가지고 우와 우와 다 했어요 안녕하십시오 쉬세요 누워 누워 이불 덮어 이불 아이 좋은 거 보여요 아이고 새끼들 조금씩 잤자 아빠는 시골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는데요 잘 잤어요 할머니도 잘 잤어 승재 아빠는 가수였을 때는 아니 옆집 아줌마가 그래던데 나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승재야 아빠가 바지 사다주고 할머니 꼈다 바지 꼈다 맞으세요? 응 쭉쭉 늘어나잖아 이렇게 잘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늘어나는 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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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할머니하고 맞을 거야 할머니하고 살 거야? 응? 응 이제 할머니하고 살 거야? 응 야단났네 짝짝 놀네 이건 아저야들만 하는 건데 승재가 큰데요 어느덧 다가온 이별의 시간 내가 부채과들 잘 먹네 승재야 이거 승재가 할머니 드려야지 할머니 여기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휴 잘 썼네 어휴 뭐가 이렇게 많으나 할머니가 거미 물어올까봐 승재가 지켜주는 거예요 거미도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왜 이렇게 거미를 그래서 거미가 날라가 버렸어 승재가 지켜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고마워요 승재가 할머니 거미가 깨밀릴까봐 지켜줘요 고마워요 아이고 이거 뭐예요? 아이고 이거 뭐예요?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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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재 줘야지 어휴 어떡할까 어 까줄까 어떡할까 사탕 두개 주지 말고 안 와요 응 이것도 주머니다 너 이제 주머니에 가져가서 먹어 저희 잘 시작합니다 언제 또 올라오? 승재가 보고싶다면 또 와야죠 승재가 뭐 할머니 보고 싶겠어? 건강하시고요 네 잘 가입히셔 네 가끔 전화도 해줘봐요 네네 아이고 편찮으신데 어꼬 가자 나갑시지 마시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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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물 물? 할머니 인사하고 가자 안녕 가세요 어 승재도 잘 가 들어가세요 네 예 승재야 할머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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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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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재가 왔어? 시 응 빼 Plant Dec 어길 어길 임 Prime 어 안녕하세요 비 오는구나 아유 모른다고 혼났네 신발 이거 신고 여기서 놀라 할머니가 신발 사왔잖아 요거. 천재 지느라고? 응. 이거 이빨 되는 거야. 아아. 이거 뭐야? 테레비야.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야 할머니야 가겠다. 할머니 거 사줄 거야? 야단하네.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떡볶이 같은 거를 안 사주시니까. 제가 할머니 꼬셔서 먹으러 가고 그랬거든요. 돌아가시고 나면 못한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한 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고. 이틀 사이에 승재가 굉장히 할머니를 잘 따르고 부르더라고요. 좋아하고.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승재랑 한번 찾아뵐까 생각 중이에요. 베트남 이모 집을 찾은 쌍둥이. 둘째 날 아침이 밝았는데요. 그런데 둘이 어디를 가는 거죠? 모기가 엄청 많아. 한국 모기 이만하잖아 이만해. 한국 모기 이만하잖아 이만해. 이만해. 모기가? 거기 모기가 많아. 진짜? 모기 약을 가져와서. 모기 약 주세요. 뭐? 모기 약 주세요. 뭐? 뭐? 모기 약이야. 그러지 않나요? 왜? 그러지 않나요? 뭐? 그래. 어디 가세요? 나 안 할 건가요? 오 구, 천가? 탁. 네? 네? 우와, 성은이가 바디랭귀지를 잘하네요. 다 통하는데요? 바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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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 네. 오. 너 이거 마주신거죠? 이거. 이거 먹이였 말고. 침불임 인간. 아, 스프레스? 응. 스프레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뭐야. 초등학교 가자고. 아니에요. 아직 애기인데. 너네 무슨 애기야 다 컸어. 학교 가자. 아니야. 하이파이. 우와. 푹적푹적했던 호치민을 떠나 든든하게 모기야까지 챙겨 어딘가로 향하는 쌍둥이네. 혹시 여기 원숭이 동물원이에요? 아니 여기 원숭이 동물원이 아니라 원숭이 집이야. 여기 봐. 여기 봐. 야 너 콜라 마셔 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이곳은 건저의 원숭이섬 다오키. 이 섬의 주인은 원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숭이들의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3인조는 원숭이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우와 진짜 많다. 형 진짜 많아. 형 진짜 많아. 형 진짜 많아. 형 진짜 많아. 진짜 많지.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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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애기 원숭이다 애기 원숭이. 애기들이 왜 이렇게 많냐. 저기도 새끼 원숭이랑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아빠 아빠. 뭐 보여.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뭐 보여.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어? 야 네 모자 어디 갔어. 눈 깜짝할 사이에 원숭이에게 모자를 뺏긴 서준이. 진짜 빠르다. 어? 야 네 모자 어디 갔어. 어? 서한아 네 모자 어디 갔어. 서한 네 모자 어디 갔어. 내가 어디 갔어. 아 어디. 어딜? 야. 먹이 줄게. 여기 있 Beng верс signed 간 films 저기 있잖아. 야 뭐 줄게. 여기로 가보자. 여기로 가보자. 이거 먹는 중 Taken movie Acho. 막해졌면 넌 먹고. 그래서에서는 veterinary 이건 악nt historians 하신데. 그러니까. 어? 어? 어디 있어? 빨리 갖고 있어. 알았어, 빨리 써. 빨리 써. 아빠 갖고 있어. 모자 이제 벗자. 왜냐하면 이거 모자 훔쳐가니까 아빠가 갖고 있을게. 여기서 우리가 막 신나게 춤춰주면 원수위도 와서 막 춤춘대. 춤춰볼까? 그럴까? 훑! 이거. 아빠 봐, 아빠. 아빠 봐. 안 오냐? 야, 니들 우리 구경하냐? 아빠가 한 번 먹이 줘볼까? 카메라 엉클 옆에 가있어. 아니, 너 뭐야. 야, 너 뭐야. 얘들 뭐야. 손 웃어, 손. 아빠 어떻게 해. 아빠 어떻게 해.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 여기 누가 올라올 거야? 엔꺼같은데. 어? 아가들이 두 명. 또 누가 올라오나 보자. 아까 애기들이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오지 마. 너네들도 손을 많이 준다. 내가 나가면 줘볼래. 그럼 이리 와. 아빠한테 와. 아빠 한 끼 한 끼 맛있게 먹어. 배고파? 먹었어! 아빠 한 끼 돌려야 해. 아빠 한 끼 돌려야 해. Is that okay? 네. 오케이. 야, 너네. 오윤희 진짜 무섭다. 오윤희 진짜 무섭다. 너부터 줄게. 한국에서 갖고 온 김이야. 그러니까 대장부터 주는 거야. 대장부터 주는 거야. 먹어봐. 먹어봐. 대장부터 주는 거야. Is that okay? Is that okay? 원래 밥이랑 싸서 먹어야 돼. 한 번 더 먹어. 밥이랑 먹어. 바나나에 싸 먹어. 바나나에 싸 먹어. 여기들 한 장씩 줘. 줘 봐봐. 아이고. 천훈아, 네가 줘 봐. 아이고. 아이고. 천훈아, 네가 줘 봐. 아이고. You try? No. Why not? I'm scared. Where do you come from? Okay, from America. Oh, yeah, yeah, yeah. Where do you come from? Korea. Yeah, yeah, yeah. Look at that. Look at that. Look at me. 여기 있다. 여기 하나 있다. 여기 하나 있다. 여기 하나 있다.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제빠르게 날아와서 단숨에 안경을 가져가는 원숭이. 진짜 빠르네요. 심지어 아기 원숭이까지 없고 대단하네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Oh, wow. Look at your glasses. I'm going to wear glasses. Yeah. Oh, no. Fuck. Oh, my God. Oh, stop. 아빠, I'm going to wear. 와, 순식간이네. Yeah, yeah. Yeah, yeah. Okay. Daddy. Daddy, come on. Okay, come. Oh. Oh, no. It's real fast. Oh. I'm going to wear glasses. I'm going to wear glasses. I feel okay. Oh, no. I feel okay. I feel okay. Oh! Oh! He just came from the branch. Come on. I almost got a little b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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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 just came from the branch. Come on.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너무 웃겨요. 아빠 괜찮아요? 약간 당한 느낌인데? 선생님들 원래 점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야? 알았어 알았어. 땡큐. 잠깐만. 그럼 인사하고 가자. 우리 갈 테니까 잘 지내. 더위 조심하고. 햇살 좋은 날 샘부자는 어디로 온 걸까요? 좋지? 여기 것도 있어. 예쁘지?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오늘 우리 아주 중요한 사람 만날 거야 오늘. 만나러 갈까? 좋아. 만나러 가자. 윌리엄. 여기 어딘지 알아? 오늘 신물로 좋은 걸 볼 거 아니야. 그렇지? 윌리엄. 이거 아빠 거야. 뜨거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맛있어? 맛있어? 또 먹고 싶어? 이게 좋아해? 아야야. 오케이. 알았어. 이때 샘부자를 향해 다가오는 의문의 여인. 나 왔어. 나 왔어. 엄마. 엄마. 어머. 바로 엄마 유미 씨였네요. 뭐야 내 거야? 뭐야 내 거야? 고마워. 윌리엄. 윌리엄 사줬어. 진짜? 고마워 윌리엄. 오늘 특별한 날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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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도시. 심해가지고. 윌리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웬일이니 계속. 기도했는데. 드디어 윌리엄 동생 생겼어요. 어머. 진짜요?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려요. 솔직히 출제가 이렇게 될지 잘 몰랐는데. 한 번 되니까 굉장히. 깊었어요. 윌리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에 다 겪혀봤는데. 인공수정 두 번 해봤고. 둘 다 실패했고. 시험관 두 번 하고. 아무 결과 없고. 세 번째 했을 때 임신 됐는데. 7주만에 유산되고. 엄마 아빠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윌리엄.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줬는데요. 잘 보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뒤에 우리 와이프예요. 보이나? 보이는지 모르겠다. 또. 또. 15시간의 진통 끝에. 결국 제왕절개로 출산. 그렇게 험난한 여정 끝에. 생애 최고의 선물. 윌리엄이 탄생했습니다. 윌리엄 가졌을 때. 이렇게 힘들게 가지니까. 굉장히 소중한 건데. 제가 외뚱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혼자. 윌리엄은 못 키우겠어요. 윌리엄은. 혼자 있지 않은 게. 그거 너무 너무 기뻐요. 진짜로. 윌리엄이 형 이거 봐. 이거 뭐야? 뭐야. 좀 봐봐. 누구야? 동생이네. 동생이야. 여기 머리고요. 지금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머리도 막 돌리고. 그렸다 폈다 이렇게도 하고요. 되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보이네요. 손발까지 다섯 개씩 다. 지금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주 정확해 보이진 않아도. 심장 뛰는 소리 들어볼게요. 심장 리듬이 규칙적이고요. 네. 지금 백한. 50회, 60회. 잘 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움직여서. 속이 울렁거리는 건 아니죠? 그렇진 않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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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손하는 거야? 이봐 봐. 왜 그래? 어. 이봐 봐. 그렇지. 한 잔 봐봐. 야? 성별은 언제 정도? 아직 알 수 없고요. 네. 넌 형아 될 거야? 아니면 오빠 될 거야? 하신 거고요. 수적 이상이 있는지 보는 거고요. 그리고 미세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고 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와이프 연상이 있다 보니까 늘 건강이죠. 애기 건강 제일 걱정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어야 할 텐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성염색체 또 번호 염색체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저 위험군으로 나와서 이상이 없다고 저 위험군으로 나와서 검사상 지금 문제가 없으세요. 네. 제일 걱정되는 게 솔직히 이거였어요. 건강한 애기라는 게 제일. 그렇죠. 건강하니까 그거. 다른 걱정 없어요. 저희 그럼 지금도 힘들지만 셋째로 갈게요. 쉬운 정말 넷이신 분들, 애기 나신 분들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한 10명까지. 넙시다야 뭐. 체중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체중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식단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들었지?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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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눈치채римoff. few sonralar. 안녕하세요. Son, lui, 네. 제일 처음으로 우pection. 윌리엄, 한 번 봐볼래? 뻥튀기왕! 예, 윌리엄! 좋아, 윌리엄! 안녕하세요, 뻥튀기왕 윌리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윌리엄! 윌리엄, 안녕! 바이! 안녕! 윌리엄, 윌리엄 이제 내려야 돼. 이제 형은 장사해야 돼. 윌리엄, 아니 이거 바라야 돼. 형이 바라야 돼.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윌리엄, 안녕! 아니, 어머니 오미자 있어요? 예, 오미자 요구 차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그 오미자. 입덧이 좀... 네, 입마름. 입이 타고 그러면 입마름에 먹고, 기관지에도 먹고.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먹어도 돼요? 네, 괜찮으세요. 어이, 잘 먹네. 맛있어? 맛있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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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너 다 마셨어. 일단 그거, 그거 하나 주세요. 맛있어. 맛있어. 설탕 같은 거 아직 안 먹여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잘 먹을게요. 오미자 차에 이어 생애 첫 꽈배기. 그 맛은? 윌리엄, 먹어 볼래? 이거는 본데기를 많이 드시면, 본데기를 많이 드시면, 본데기를 많이 드시면, 본데기를 많이 드시면, 이게 기운이 세져요. 아, 그래요? 어른도 먹기 힘든 본데기를 10개월 윌리엄이 먹는다고요? 와, 너는 진짜 못 먹는 거 없어. 넌 진짜 대단한 친구야. 저는 못 먹거든요. 엄청 잘 먹어. 엄청 잘 먹어. 맛있어? 야, 우리 한 손으로 먹는 거 맞는데, 왜 양 손으로 먹어. 괜찮아? 이거 하나 주세요. 집에 가서 마운 거 먹으면 돼요, 윌리엄. 야, 위에 너네 보여? 오 마이 갓. 봐봐. 168계단. 168계단. 조심히 가야 돼. 안 그러면 먹기가 해. 조심해. 네. 여기 약간 높으니까 아빠가 안아줄게. 낮은 거는 시안이가 타고 올라가. 봐봐, 이거 집에 올라오려면, 밑에서, 밑에서 밥을 먹고, 여기 오면 수화가 다 돼. 계단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은. 저기까지 올라가면 힘들었겠다. 그치? 나 몸, 나 가족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 나도. 나 몸, 나 손 잡아줘. 좋아. 좋아. 물 밟으면 안 돼. 좋아. 봐봐. 아빠, 저기 왜 이래. 어떡해. 아빠. 나 여기 또 봐. 어. 야. 여기 땀 닿아요? 아빠 땀 났잖아. 너 안고 가니까 땀 났어. 여기는 커피숍도 있어, 중간에. 운치 있다. 대박아. 얘들아, 여기서 아빠 음료수 좀 사갖고 할게. 하, 이제 내려줘. 우와. 입구부터 정겨움이 가득한 복고풍 가게. 추억의 물건들로 가득한데요. 아이고. 와, 이거 딱지도 있다, 딱지. 야, 너네 있어봐. 여기 똥가자 라는 게 있어, 똥가자. 야, 이거 봐봐. 야, 똥 먹는데 똥, 똥. 똥 먹는데 국자라 그랬는데. 똥 어떻게 먹어요? 똥을 여기서는 똥가자라 그러는데, 아빠가 어렸을 때는 국자라 그랬거든. 아빠가 국자 만들어줄게. 그냥 30년이 넘은 것 같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설탕 한번 찍어 먹어봐. 네. 한 번만. 아빠의 손은 눈보다 빠르다. 대박이가 눈 깜짝이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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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이야? 탈탕 맛인데. 무슨 맛이야? 이거 먹으래. 자. 무슨 맛이야? 아빠의 손은 눈보다 빠르다. 대박이가 눈 깜짝할 사이 바뀐 손가락. 근데 너 그만 밑장 빼기냐? 안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응. 아빠 아무것도 안 줬잖아. 줬어? 아빠 줬는데 다 찍어줄게. 자. 그래, 자. 왔잖아. 무슨 맛이야? 설탕 맛이야. 알았어, 알았어. 불을 안 켰는데 다른 스위치를 켜놨네. 무슨 맛이야? 응. 설탕 맛이야. 맞았어. 설탕 맛이야. 이게 나온다, 나온다. 이야, 이 냄새 맡으니까 그때가 딱 생각나네. 와. 봐봐. 이거 안타게 풍초 좀 좀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야, 이거 하려고 내가 곱자 많이 태워 먹었는데 근데 이게 어른때는 진짜 맛있었었거든요. 자, 이 보다 넣으면 믹서기 초고속으로. 자, 이 보다 넣으면 믹서기 초고속으로. 우와, 이거 봐봐. 색깔 봐봐. 색깔 봐봐. 이거 색깔 봐봐. 지금 봐봐. 이거 이거 이거. 바깥쪽, 바깥쪽을 크게 줘요, 지금 크게. 봐봐, 봐봐. 이야. 그만 찍어먹자. 네. 기울여가지고 긁어내세요. 손 들어오지 마세요. 진짜 귀엽네. 이거 하자. 내가 떡 먹을 건데. 이거 하자, 이거. 비행기. 하기도. 꾹. 신, 신. 계동 단결이다. 아, 뜨거워. 응. 계동 단결 됐어. 맛있지? 이거는 옛날에 불량식품이라고 엄마한테 데려온다는데 이런 거 먹다가. 근데 아빠가 내가 지금 먹이고 있다, 진짜. 추억이네, 가면 먹을 수 있어. 음, 이 맛 맛네. 응. 이 맛이었어. 응. 아빠가 국자 먹을 때도 어디 있었어? 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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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이 조금만 참아. 시안이. 시안은. 시안이. 내가 줄 거야. 그래, 그래. 너네 보면 시 못한다. 수아도 잡아 줄 거야? 오, 산다. nunca한거. 수아야, 산다. 아, 이거 마시면되데? 이거 마시면 안 된다. 그래. 야, 이거 마시면. 죽어. 자, 이거 놔. 너와줘. 알았지? 너 간이 화장실 넣어서 다니는 거야. 설아 수아님 아까 이거 기차 봤었지? 올라오는 기차. 이거 확 올라가. 아빠는 대박이라 좀 걸을게.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고 있다.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네. 누나들 올라간다. 누나들 올라간다. 안녕. 안녕. 168계단을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이바구길 모노레일. 아빠 뒤에서 많이. 우와 잘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렇지. 꼭 잡아줄게. 꼭 잡아줄게. 신선할 수 있다. 이거 용감하다. 튼튼해요. 와 잘한다. 봐 너 다 올라왔잖아. 우와 만세. 대박이 만세. 봐봐. 저기 바닷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 집. 우리 저기서 왔잖아. 우리가 이만큼 올라온 거야. 이번에는 또 어디로 온 걸까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여기는 어떤 데냐면은. 이렇게 누워. 세장님처럼 딱 누워서. 마사지 받는 곳이야. 이렇게 딱 누워봐. 아. 세장님이 제일 당황한 것 같아. 집에 뭐 숨겨놓은 초콜릿 생각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누나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나도 앉아. 아이고. 아이고. 굳이 이렇게 넓은 데가 세 개나 있는데. 아빠 옆에 저기 나와서. 아빠한테 다 기대. 다 기대. 문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젖을 빠는 모습이 앙증맞습니다. 언니한테 와가지고 맨날 붙어 있거든. 배고파. 얘 자꾸 배고파 배고파. 야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히 먹어야 돼. 봐봐 이거 봐봐. 뜨겁나 봐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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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어 먹어. 우와. 막해. 맛있어? 맛있으면 어떡해? 와. 얘기 좀 하고 먹어라. 그렇게 맛있어? 아빠 한 입만 줘. 조금만 먹어? 많이 먹어? 조금만. 조금만? 설마. 설마 동국 아빠가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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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새 거 줄게. 아. 아. 새 거 줄게. 새 거 주려고 모모. 아아. 아. Drake.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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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h 먹어도 돼? 됐지? 차가워져서. 알았지? 이거 두 개 있다. 아빠 봐봐. 너 조금만 남으면 아빠 줬지? 아빠는 너한테 이 두 개를 주잖아. 너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그래. 알았지? 아빠 좀 줄래? 다 먹었다. 아빠 나 그만 먹어. 아빠. 아빠. 코딱지만 감춘다. 코딱지만 감춘다 이제. 야 그거 와인 아니야 너? 와인인 것 같아 너 얼굴 빨개졌어. 너 봐. 얼굴 빨개졌다가 너 와인 같아 그거 지금. 와인이야 지금 잘못 줬어 아저씨가. 아빠 너 줘. 봐봐. 어? 안 빨개졌잖아 아빠는. 아 이거 와인이네. 와인이잖아. 먹어봐. 언니야 포도맛이 잘 들어. 맞아 맞아 포도야. 이거 좀 먹었지? 됐지? 우와 나다. 우와 나다. 우와 나다. 어 완전 이거 누구 발 됐어 지금. 할머니 발 됐어? 할머니 발 됐어? 할머니 할아버지 발 됐네? 아빠 보자. 2대 8 한번 딱 해보자. 2대 8. 3대 8. 2대 8. 3대 8. 4대 9. 3대 9. 2대 9. 이거 할까 이거. 백건머리. 아아 아 미안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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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아빠랑 모욕이랑 같이 다닐 거지? 고래다! 어, 고래다. 나중에. 나중에. 가자! 이거 줄 타고 날아가는 건가 본데? 흥재 이거 해볼까 우리? 어. 안녕하세요. 이거 아이랑 탈 수 있나요? 네, 같이 타면 돼요. 그럼 같이 타면 되는 거죠? 저희 한번 타볼게요. 내가 먼저 슈퍼 타고야! 형아 슈퍼면 되지 마. 이거 봐봐. 슈퍼면 되나 보다 이제. 가자. 고마워! 고마워! 저거 봐봐. 힘들어. 뭐야! 올라오다 씻었다. 슈퍼면. 슈퍼면. 보기만 해도 아찔해지는. 높이 25m 길이 450m 짚라인. 아빠랑 같이 가자, 아빠랑 같이 가자, 아빠랑 같이 가자, 아빠랑 같이 가자. 갈게요? 이걸 승재가 한다고요?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여기서 앉아서 가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묶어요, 애랑은? 앉아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정대사! 잠깐만. 말아, 금방. 하시고요. 다리 아예 다 꼼짝이야. 고장할게요, 고장할게요. 과연 승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승재야, 사랑해. 승재야, 사랑해. 승재야, 스펀해. 승재야, 사랑해. 여기 슈퍼넴. 승재야, 스퍼넴. 승재야. 승재야, 아빠랑 같이 날리고 있다. 우와... 우와, 승재 날리고 있어요. 우와, 승재 날리고 있어요. 승재, 재미있어? 아빠와 함께였기에 가능한 도전이겠죠? 이제 됐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맛있어 재미있었어요 나는 나 초콜릿 한 번 먹을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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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긴 사람이 먹는 거야 가위바위보 아니, 아빠가 이겼잖아 가위바위보 아니, 아빠가 이겼잖아 아빠가 이기는 거야 가지? 또 해? 또 해? 가위바위보 또 아빠가 이겼어 또 아빠가 이긴 거야 승관이 무능했잖아 바위바위보 다시 해 다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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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마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마 네 맘을 붙일 수 있는 나야마 오 잘했어 잘했어 이만큼 먹기 약간 이만큼 먹기? 이만큼 먹기 약간 이만큼 먹기? 가위바위보 해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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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입은거야 아빠 빨간색이야 손에 묵내고 고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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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안 놀거야 응 아빠 간다 나 물고기 잡을거야 너네 이거 물고기 잡지 못하지 친구 몇살이에요? 응 나는 다섯살 나 이거 이름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 어학 만드는 거야 승재야 가자 응 아빠랑 안 놀아? 응 너무 많이 잡았다고 나를 열 마리 잡으기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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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있어 아빠 돈 있어 응 아빠 돈 돈 왜? 뭐하게? 내가 물고기 밥 사러 갈게 물고기 밥 사러 가는거야? 응 오늘 좀 물고기 밥 살거야? 응 이제 아빠랑 안 놀거야? 물고기 밥 사러 갈거야? 응 오늘은 언제까지 아빠를 안 찾고서 혼자 노나 한번 지켜보려고요 곧 찾지 않겠어요? 제가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성사된 승재의 나홀로 여행 너 물고기 밥은 어디 가? 이거요? 여기 물 긁기 아빠는 없어요. 왜 이거는? 이거 과자, 과자. 이것도 들으면 돈 줘야 돼, 이모 돈 줘야 돼. 돈 있어요. 천 원이에요? 어. 천 원이에요? 네. 너무 작아요. 네, 작아요. 네. 천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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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 일찍 도와줘. 고마워. 음료조 줄까? 고마워. 인생으로도 혼자 노곤이야. 친구 없어서 혼자 놀고 있어.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아빠는, 아빠는, 아빠는. 아빠는 여기 있고, 엄마는 해다가. 어디 들어가지? 살아날까? 나도 갈 거야. 어? 넌 누구야? 너 왜 혼자 있어? 경훈이야. 아나, 가보자. 아저씨, 나 같이 사주세요. 이런다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고민도 못했죠. 대답을 빨리 해줘야 되니까. 승재 몰래 아저씨와 눈빛 교환하는 용아빠. 출발. 출발. 혼자 쫓아다니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 웃기지. 승원아, 시연아. 차가 지나갈 때는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하고 가야 될까요? 지연차 쉬고 가야 돼요. 빠졌어, 딩동댕. 오유, 위험하고. 걷어가면 안 뛰어내요. 찍어봐봐. 조수아. 조수아. 승재 씨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대가 있어. 어, 고기도 잡았다. 어, 고기도 잡았다. 고기도 잡았다. 고기도 잡고 낚시 가져와서, 우리 고기도 잡을 수 있는데. 와, 신재도 낚시! 낚시! 낚시 가는구나. 나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나왔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아, 다빗다. 이제 아빠를 찾을까요? 승재야, 혼잡도 어디 가는 거니? 승재가 달려온 곳은 물고기와 함께 놀 수 있는 수영장 물고기 어디 있어? 물고기 어디 있어? 물고기 거기 있어? 이리 와봐 신발 신고 들어가면 물고기가 아야에서 죽어 승재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 걸까요? 야, 왜 안 들어가? 놔야지, 아빠를. 승재야, 놔, 놔. 타락 기호가 물에 빠졌어. 과연 이번에는? 빨리 들어가자. 저기 있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참 저기 있다, 피해. 또 봐봤다. 오, 춥다. 오, 춥다. 지금 감기 걸리는데. 결국 아빠가 먼저 다가가네요. 승재야. 오 승재.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너 왜 도망가? 승재야. 미치겠다. 승재야. 뭐야? 아빠 보여줘 봐. 어떻게 생겼어 물고기. 봐봐. 이게 뭐야? 물고기야? 승재가 잡은 거야? 여기 또. 도마. 도마의 친구 도마뱀. 아빠가. 준비해야 되니까. 잠깐. 잠깐 놀고 있어. 좀 줄까? 미니엄? 뭐야? 너 그냥 있는 거 여기 그냥 주시고 먹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윌리엄. 음 저는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이리 와. 똥 샀지? 똥 샀지? 똥 샀지? 뜨거워. 준비합시다. 임신한 아내를 위해 준비한 샘아빠표 보양식. 임산부에게 좋은 단백질 가득 번데기탕. 익돗을 완화시켜주는 오미자. 그리고 이건 뭐죠? 도망간다, 도망간다. 포장소스. 아니요. 이거는 보양으로 많이 먹어요? 네, 보양으로. 임산부나. 임산부나. 임산부나 몸이 공유하는 사람들은 몸이 약한 사람들은 안 돼. 그럼 어린 친구들도 먹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만드는 거 좀 힘들지 않아요? 닭 삶는 거하고 똑같아요. 삼계탕 끓이는 거 하고. 아, 이거 다 보양식이에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요? 네. 소금을 도래서 주저가서 쌀만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먹을래? 자라 먹을래. 어떤 갈래? 그거 갈래? 이거 갈래? 윌리엄이 선택한 엄마의 보양식 재료는? 이거, 이거, 이거 치고. 자라 한 마리로 할게요. 확실해? 자라? 자라? 나야, 미안하다. 건강한 아기 위해서. 잘 부탁할게. 아내분이 좋아하셔야 할 텐데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윌리엄,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진짜 맛있겠다. 오케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뭐 있어? 와우. 와우. 정말 맛있어요.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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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케이. 딸기. 하나 있잖아. 하나. 아잇. 욕심쟁이. 하나 먼저 먹자. 마시려고? 야, 여기 있어. 네가 알아서 먹어. 다 컸잖아, 이제. 알아서 먹고. 알아서 닦고. 난 엄마 위에서 뭐 만들어줘야 돼. 아빠가 요리하는 사이 오픈한 윌리엄 촉감 클래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가운데 먼저 작은 듯해 내가 조금 열심히 널 봤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 너란 아이 잘 보겠지만 아이치 야 난리 났더만 너 야 새 옷인데 문 짠 빅 으아 으윽 ische 으윽 흠 날 Acad 니가 Op 마이카 인빈 pim 노 2 유 그러anto 다 거뉘 나 화내물 뺏 입술 냄새야. 어머 어머 이러면서 왜 이래? 아이고 우리 윌리웅 그지가 됐네. 이리 와봐. 이리 와 여기 잡아 봐. 재빨리 서프라이즈 보양식을 준비하는 샘아빠. 아내분이 좋아해야 할 텐데. 아이고 진짜 난리다 난리 빌리엄 샤워 끝났어 뭘 만든 거야 앉아 앉아 뭐길래 아빠가 이렇게 빌리엄 입자 위에서 준비한 음식 뭔데 첫 번째 뭔데 첫 번째 어 뭐야 어우 냄새 번데기장 잘 먹었잖아 그건 옛날이지 지금 입덧에 내 피 싫은데 하필 이거랬어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그건 또 뭐야 닭이야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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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탕 짜라탕 짜라 짜라탕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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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zyka 야, 위림. 뭐야? 짜릿한 거 이거 먹을래? 야, 엄마 좀 보자. 괜찮아? 안 괜찮아, 진짜. 안 괜찮아. 변기 보니까 더 안 괜찮아. 입덧 위에서 만들어졌는데. 아, 웬일이니. 어떻게 저런 거 할 생각을 했어. 음, 이건 진짜 맛있다. 맞아, 입덧에 오미자 좋다 그랬는데, 그렇지?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어머. 열심히 노력했는데. 맛있어? 땀을 다 흘리면서 한 거야? 고마워, 그래도. 응? 챙겨주는 건 아빠 밖에 없다, 그렇지? 고마워, 아빠 고마워요, 그렇지? 하이파이. 동생 위해서 우리 화이팅. 아, 킹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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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알아? 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킹콩이라고 불렀다, 아빠랑? 지금 뱃속에 있는 애기는 3명을 아직 안 정했다, 그렇지? 그렇지. 뭘로 해야 되나? 윌리엄이, 윌리엄이 지어줘. 뭘로 할까? 옹알이 해봐, 뭘로 할까? 응? 수저. 수저로 할까? 스푼. 수저. 스푼? 스푼? 젓가락? 젓가락? 띵뚱. 어, 괜찮다. 윌리엄? 아, 띵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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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뚱은 항상 반가운 소리잖아, 그렇지? 택배 오는 소리. 띵뚱. 윌리엄이 좋아해. 결정했어. 고마워, 윌리엄. 우리 셋이 같이 지은 거야. 또 어떤 친구들이 있나? 우리 구경하러 가는 거야. 맨힘으로 출발. 간다. 원숭이 섬에서 나와 정글 숲으로 향하는 3인조. 늪지대를 지나면 끝없이 펼쳐지는 밀리는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된 맹글로브 숲. 이곳은 야생동물의 낙원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3인조는 어떤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요? 이게 베트남의 자연이야. 옆에, 옆에, 옆에. 저 파란색 뭐야? 서운아, 저 파란색 뭐야?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알았어, 자. 미안해. 저 속에 뱀도 있고 악어도 있고. írt의нойiva. 그리고 그 ada니에 춤을 구입하는 pasando. 첫 쪽은 이곳은통을 뭔지 기억이 안 나 dropped. Woran arrive. achieve 4인조. 저 이제 1960년 appendage 맞 qui, 저igos은 세뱅乾이다. HPuilipto. 그렇게 비를 뚫고 달려서 드디어 전골 입구에 도착한 3인조 장관님 소환이만 좀 봐줘요 그런데 비는 점점 더 거세지는데요 이러다가 정글숲에 갇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베트남이구나 2시간 전에 해가 쨍쨍 비췄는데 보통 이렇게 오면 몇 시에 그쳐요? 저녁때요? 저녁때요? 7시, 8시요? 지금 배 타고 다시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요? 급한대로 비옷으로 천막을 만든 아빠 덕분에 아이들은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고운히 자는데요 나와 볼래?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래서 지금 아빠가 배 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어떡하냐 소환아 집에도 못 가겠다 집에도 못 가겠다 집에도 지금 못 가네 아빠 밖에 못 오지 응? 아빠 밖에 못 오지 아빠는 배고? 배고파? 아빠는 배고? 배고파? FF 혹시거지? 아 일단 일단 이거 도너츠 있고 일단 이거 응 자 옳지 일단 먹어놔 야 너 뭐야 미안하게 야 너 뭐야 미안하게 배고파? 배고파? 그렇뎌 저 표정은 100% 배고픈 거야 먹어 먹어, 한참. 먹어. 먹어. 아팠죠? 저긴 거 먹네. 맛있지? 야, 이렇게 힘들어도 나눠 먹는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뭘 이렇게 샤이해. 아빠. 응. 이거 먹으면 쫄쫄한 거 아니야? 응? 엄마 없어. 엄마 없어가지고? 저게. 전도 좋아 먹네. 형아, 너 이거 아껴 먹어야 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중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한국에서 온 김인데 너 색깔이랑 비슷해. 이거 한번 맛 봐봐. 응? 원숭이 먹던데? 맛있어. 혹시 김이가 젖어서 못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처음 먹어보는 거라 지금 당황해서 그래요. 당황인가 뭔데요? 당황이 뭐냐면 모르는 걸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놀란 거. 나도 한번 맛볼게. 너? 너무 짜, 너무 짜. 소환아, 소환아. 안 돼, 너 너무 짜, 이거. 그만. 맛있어? 맛있어? 일어났어? 응. 아빠 안 와. 원래 악어랑 박찌 보러 가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 기가 너무 많이 와.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었어. 김 좀 없어요? 김? 없어요. 너. 너 그렇게 짠 거 먹어. 단짠, 지금 단짠, 단짠. 이단짠 씨. 많이 그쳤다. 많이 그쳤어. 이 정도 비는 괜찮나요? 갈 수 있어요? 비 옷 입고 악어랑 박찌 보러 갈까? 응. 진짜? 이 정도 비에 갈 수 있겠어? 비 맞으면서 우비 입고. 전국의 탐험. 하나, 둘, 셋 파이팅. 잘 봐봐. 여기 놀이공원이 아니라 진짜 베트남 전국인 거야. 처음에서 주인은 진짜 마음에서 용기 꺼내서 자랑한 거야. 나중에 엄마 만나면 자랑하자. 네. 이것이 정글이다. 이거 왜 나뭇이 또 자랑해. 이게 물 속에서 자란 나무인가 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거? 저기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봐. 가보자. 바퀴야 나와. 악어도 나와, 그래. 악어, 나 무거워. 악어, 아빠 때려 잡을 수 있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악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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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악어인가? 이거 악어 아닌가? 이거 악어 아닌가? 이거 악어 아닌가? 비 때문에 볼 수 없는 박쥐와 악어. 실망한 아이들을 위해 아빠가 준비한 다음 코스. 비가 왔다 안 왔다 하거든? 응. 비와도 괜찮지? 물놀이하는 거? 네. 여기 도영가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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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ck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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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수영장이야! 아,ck어? 앞에서 말이야. 아,ck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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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안 돼? 아,ck어? 그렇지, 그럼 쫌아악 빼라! 어렵지? 아,ck어? 아,ck어? 네... 네... 근데 내가 사냥꾼이야 사냥꾼이야? 오! 어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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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서 하자! 발성으로 돌아와 봐야 돼! 우리 앞에서 하자!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89화 함께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었다가 방송됩니다.